감사합니다. 제가 커피나 티 주문을 안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. 커피도 있어요? 네. 라떼, 우유 들어간 라떼도 있고요. 그냥 아메리카노도 있고. 라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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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떼? 라떼 4잔이요? 왜 인상이 이상해요? 아니, 제가 이제 열심히 예쁘게 만들어보겠습니다. 라떼 4잔? 어? 잠깐만. 어떻게 하지? 내가 만들면. 응. 내가 디저트 만들게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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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떼. 마지막 라떼. 응. 이거 뭐 더 예뻐. 하기가 힘든가 봐요, 그렇지? 커피는 어때요? 괜찮으세요? 맛있어요. 얘가 제일 잘 됐네요. 한 번 배워왔는데 이게 어려워서 아직. 그러니까 하는 거 보니까 어려운가 봐. 우리 엄마들 덕분에 아주. 아이고, 엄마들 덕분에 기사님 덕분에 100%. 엄마들 덕분에 아주 호식하고. 좋은 구경하고.